12년 동안 학교폭력을 겪은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96년생 표예임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너가 한 행동을 고작 디엠분 미안하다가 내게 짱을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총찾는 일이 아니라 헬로롱